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이프에게 사형이 공식 선고됐습니다. 차르나이프는 피해자와 유가족들 앞에서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김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이프에 대한 양형 심리가 열렸습니다. 조지 오튤레 담당 판사는 차르나이프에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 12명도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차르나이프가 받는 죄목 30여 개 중 특히 2명의 여성과 1명의 어린이 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죄 등 3개 죄목이 사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20명은 차르나이프가 보는 앞에서 그가 앗아간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되찾을 수 없는 가족의 행복과 상처를 눈물로 호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법정과 신문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차르나이프는 오늘 처음으로 이들에게 창백한 얼굴과 조용한 목소리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는 본인과 형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유죄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과를 접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그의 목소리도 듣기 싫다와 용서했다라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아르와 형 타메를란 차르나이프 형제는 지난 2013년 4월, 보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조아르와 형 타메를란 차르나이프 형제는 지난 2013년 4월, 보스톤 마라톤 현장에서 압력 수술 이용해 직접 만든 폭탄 테러를 저질러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형 타메를란 차르나이프는 테러 이후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형 선고 관련 법에 따라 차르나이프는 자동으로 항소심을 받게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늘입니다.